맹문동의 꽃이 벌써 피어나네요. 영양이 부족한지 맹문동의 잎줄기 위로 쑥쑥 올라와서 꽃이 피어야 하는데 잎속에 숨어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뿌리, 동골한 열매, 기간지, 천식, 가래를 삭혀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맹문동입니다. 맹문동 꽃이 피어나면 사진작가들이 엄청 꽃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죠. 상주의 명물 소나무 아래 맹문동 하부 그곳에 갈 날이 다가온다는 뜻인가요? 맹문동 꽃입니다. 맹문동